당신의 책을 배달해드립니다. 책 배달부, 주디입니다. 맥도리는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를 토막토막 내는 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던 1인으로서 소설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 대신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구절들과 더불어 조금 번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준비했던 저만의 노트 정리 방식과 이번 소설을 함께 읽고 계신 사랑스러운 리딩메이트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원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구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던 장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읽으면서 200% 공감한 부분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좋았던 가슴 두근거렸던 장면부터 보고 가실게요. 그들의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늘 그랬듯이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평야는 끝이 안 보였고 하얗게 되었는데 그 가장자리로는 침엽수 소나무에 어두운 나무 기둥이 늘어섰고 그들의 가지는 눈으로 덮여 축 늘어져 있었다. Daddy, she said. Blurting it out.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you? 아빠, 그녀가 불쑥 말했다. 아빠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You, of course. 물론 너지. He did not break his stride. My family. His answer was immediate and calm. 그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나의 가족.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고 차분했다. And Mama? The most important of all. 그리고 엄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Joy spilled around Annie. And in her memory, it stayed the way for years. 기쁨이 애니의 주변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기억 속에 수년 동안 그것은 그대로 머물렀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빠와 손을 잡고 눈 덮인 길을 걷는 두 부녀의 대화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물론 그 후 이건 정말 몇 안 되는 행복한 기억 속 짧은 순간에 불과하게 되었지만 말이죠.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도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너무 행복했을 아이가 그려진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아일린이 자라나서 아빠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빠한테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남편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And culture included class, which of course nobody ever talked about in this country. because it wasn't polite. But Dottie also thought people didn't talk about class because they didn't really understand what it was. 그리고 그것이 예의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아무도 이 나라에서는 그것에 관해 말하지 않지만 문화는 계층을 포함했다. 하지만 Dottie는 또한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층이나 계급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Dottie와 그의 오빠가 어렸을 때 쓰레기장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었다는 것을 알았었다면 그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Her brother, for years now, had lived in a huge, expensive house outside of Chicago and ran an air conditioning company and thought it was a dream and knee and really quiet, caught up on world events and ran this B&B very effectively So what would people say? 그녀의 오빠는 수년 동안 현재 시카고의 외곽에 있는 거대하고 비싼 집에서 살고 있고 에어컨 회사를 운영 중이고 Dottie는 단정하고 깔끔했으며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을 꽤나 잘 따라잡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이 B&B를 운영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That she and her brother, Abel, were the American dream and that the rest who steal a from dumpsters deserve to do so 그건 그녀와 그녀의 오빠인 Abel이 American dream이었고 여전히 쓰레기장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는 나머지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A lot of people would secretly feel this way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비밀스럽게 느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차별과 계층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느끼는 차별이 상대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것인지 또한 계층, 계급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누구도 계층과 계급에 대해서 프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책은 사실 정말 읽어야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해석하라는 이야기는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직접 책을 들고 단어를 찾아가면서 좋은 구절들에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은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저의 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끔 저의 노트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엄청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진 않았고요. 대신 저는 찬찬하고 꼼꼼하게 읽기보다는 한 권을 리뷰하기 위해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원서 리딩을 시작하고 3, 4개월은 한 달에 한 권 목표를 채우기도 버거웠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하루에 책의 10% 정도 분량은 괜찮은 속도로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 2년 6개월 가량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요령도 느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열흘 정도에 한 번 리딩을 끝내고요. 그 후에는 노트 정리를 합니다. 일단 처음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의 표시를 하고 킨들에 탑재되어 있는 영영사전으로 단어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며 해석합니다.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에는 핑크 좋은 구절이나 기억하고 싶은 표현에는 주황색, 노란색 영어적으로 좋은 표현엔 블루 칼라로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읽을 때 모르는 단어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단어 뜻은 한국어와 영어 모두 정리하고 이미지가 더 확실할 때는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 삽입합니다. 예문은 책 속 문장으로 적고요. 예문을 적으면서 다시 한 번 단어와 문장을 복습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한 권의 원서를 적어도 두 번 이상 읽는 효과가 있어요. 제 노트 정리가 100%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나름 열심히 정리한 노트는 매달 리딩메이트 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번 원서를 시작하면서 3월에 리딩메이트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1대1로 코칭해드리는 다섯 분들이 계시고요. 그 외에 이번 3월 리딩메이트에 신청해주셨던 분들 중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단체 톡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1대1 코칭은 매일매일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분량을 인증해주고 계시고요. 모르는 문장, 해석이 막히는 부분을 질문 주시면 제가 나름 열심히 고민해서 답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진도가 늦으시는 분들께는 좀 빨리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조금 진도가 빠른 분들께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죠. 특히나 제가 이번에 눈여겨보는 부분은 단체 톡방인데요. 사실 10명이 넘는 분들이 한꺼번에 톡을 하고 계셔서 과연 잘 운영될까 고민이 되었는데 웬걸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서로서로 으쌰으쌰 하시는 모습에 제가 매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일과 육아로 바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 1대1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서 늘 죄송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단체 리딩메이트를 정하고 보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아웃풋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패턴이 자리잡히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소수의 분들과 더불어 원서 리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간간히 리딩메이트에 대한 질문들이 블로그 댓글로 올라오는데요. 조만간 블로그와 인스타를 통해 4월에 리딩메이트를 모집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 주디양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책 배달부 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